오우야! 오우야! 오오이! 장미장이야! 아이고이! 예! 덕혜야! 나 호동겟다! 덕혜야! 나 호동겟다! 반갑습니다. 산적군나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햄버거가 먹고 싶은 날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햄버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법원이 실패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깨끗하고 맑고 자신있게! 우선 패티부터 만들어줄게요. 한우 우두쌀 이렇게 제가 여태까지 한우만 넣었어요. 이번에는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넣어줄게요. 돼지고기에 기름이 좀 많은 부위를 넣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특별한 양념 없습니다. 소금! 그냥 소금! 밑간이 안되면 굉장히 맛이 없어요. 후추! 후추를 좀 넣어주고 이거를 좀 많이 치대줘야 돼요. 이렇게 이거를 많이 치대면 치댈수록 점성이 생겨요. 끈적끈적한 느낌! 그런 느낌이 납니다. 치즈 바블버거 만들까요? 버거 번! 버거 번 크기가 제 손이랑 비교하면 이만큼 됩니다. 이만큼이니까 자, 사이즈 측정 완료! 패티도 가운데가 제일 안 익으니까 가운데를 꾹꾹꾹 눌러줘야 돼요. 숯불에 꽂아야겠죠, 패티는? 됐어! 패티가 얼추 만들어지고 그러면 바로! 자, 숯불을 좀 피해주겠습니다. 올려주고 자, 숯불에 올려주고 남은 자, 패티 올라갑니다. 4개! 자, 도마를 한번 다시 뒤집어주고 얘는 빼고 은은하게 구워줄게요. 자, 우리 종환님! 우리 박종환님께서 우리 초기부터 열심히 구독해서 열심히 영상 봐주신 우리 박종환님! 요런 버거, 햄버거 번을 구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소재로 직접 만들어주셨어요. 자, 반을 좀 썰어줄게요. 아우, 됐다. 빵이, 빵이 예술이야. 빵 맛있다! 자, 뒤집게 클라스 이 정도 돼야지. 자, 그러고 미리 요거 양상추 좀 다듬어 놓을게요. 소스를 뭘 넣으시려나? 소스는 자, 시판용 대리아키 쓸게요. 일단 한잔하고 자, 두루와이 자, 이 반대편에 송굴송굴 또 약간 와, 근데 이거 진짜 잘 굽지 않나? 이제는 이거 진짜 미친 거 같아. 와, 이거 이제 이렇게 구우면 어떡하지? 이거 반칙인데 숯불냄새 솔솔 베이고 패티에 이야, 진짜 죽인다 이거 와 뒤집게 계란후라이 해달라 이거 새 나가지 계란후라이 그래 보고 싶나? 자, 이거 치즈버거 해야 되니까 치즈 준비하고 자, 요거 썸네일이 궁금하다 그러셨죠? 어, 잠깐만요. 썸네일이 좀 궁금하시다면 어, 곰남아 네, 형님 어, 뭐랄까 보아 형님, 요거 영통 잠깐 가능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곰남을 사랑해주시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곰남, 어, 정말 사람 좋습니다. 어, 제가 만나보는 동생들 중에 정말 제일 좋고요. 아까 저랑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어, 일단 사람 냄새 나고 정말 좋습니다. 어, 여러분, 박곰남 잊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시오. 어, 제가 누구냐구요? 반갑습니다. 어, 영화배우 겸 유튜버, 어, 버거 형입니다. 오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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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형님! 햄버거 만들거에요, 햄버거! 네, 썸네일 쓰게 써도 되죠? 어, 조상권 없어. 그냥 반갑다 쓰면 돼.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박곰남 화이팅! 자, 요기다가 치즈를 올려줍니다. 치즈를 요렇게 한 장 한 장 올리면 송타 두 장 또 한 장 이렇게 올려주고 치즈를 녹여줄게요. 고양이 밥이요? 어? 이거 사료입니다. 여기도 있다! 일로와, 이거 먹어! 개 안타! 소독했다! 묵으라! 자, 이제 됐습니다. 투, 쓰리, 원! 뾰로롱! 됐어! 이만하면 됐어! 계란후라이 아까 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죠? 자, 계란후라이가 이 삽으로 가능할까? 수평을 잘 맞춰야 되는데 자, 이 오일을 좀 뿌리고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 위에 얹히는 것만 해도 이게 쉽지 않은데 이야... 얼추 익었죠? 후라이팬 한 개 하면 끝인걸 이거 참 어렵게 산다 내가 자, 계란후라이 이제 됐고 빵 밑에 받침대 이 정도면 대왕 치즈볼건데? 됐어 이제! 누리누릿하게 구워줬죠? 이만하면 됐다! 누리누릿했고 자, 여기다가 마요네즈 자, 여기다가 패티 원 패티 투 패티 야오 야오 자, 한 번 됐고 데리야끼를 같이 뿌릴게요 원 패티 투 패티 아, 이렇게 됐다 자, 됐고요 하나 둘 야, 이것도 계속하니까 자, 여기서 계속하니까 넣는다 와... 야, 보고 막 아가리 봐라 확 이 벌린 거 봐라 이야... unchanged немного 잠깐만, 계란이 썰던 게 여기 그치? 이거 한번 썰어볼게요 반 나 안 봤어요 우웨워워웨어어어어 자 이거 먹어볼게요 와 악마의 드라이끼 소스 하없이 나갔다 엏떡 아 진짜 한 대 가슈타 딱 두고 두고 가입 와... 진짜 맛있어요 한 장 하시고 자 두루와이 이 빵이 진짜 맛있네요 종환이 이 빵이 장난 아니에요 사실 빵만 이렇게 먹으면 사실 퍽퍽해야 되는데 빵이 이미 레전드예요 와... 계란 선생님 누가 알았어요 와... 진짜 고맙습니다 살짝 퍽퍽한 패티에 계란 누른자가 죽 예쁘네요 와... 흠! 와... 흠... 요거는 애들 주겠습니다. 와... 요거는 무조건 우리 애들 줘야 돼요. 이거 우리 애들 무조건 맛봐요. 자, 오늘 테이블 위가 너무 난장판이죠? 요 패티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 고정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까지 만들었던 버거 중에 육대급 아, 맛있네요. 자, 두루가이 콕 아, 두루가이 자, 두루가이 콕 어흑 와 الط 아로이 자, 미 자. 아이고 관작 한정이 원래 남의 거 훔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좀 훔치는 그런 한정이 되겠습니까? UA